나이가... 스물넷이요. 어머,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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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그럼 남친은... 아, 없어요. 없대요. 몇 다네요. 근데 남친이 없는데 결혼을 조금 일찍해서 남편이랑 돌베기 아들이 있어요. 살펴가세요. 밥 되게 많이 먹자. 그러니까 우리한테 질문을 좀 해줘요. 점심 저녁은 각각 몇 시쯤 먹나요? 뭐 대중 없는데, 우리 쉐비 먹으라 할 때 먹으니까. 그럼... 손님이... 안 돼요. 손님이 남긴 거 뒤질 수 없어요. 네, 안 돼요. 조건이 안 맞습니다. 살펴가세요. 아, 네. 들어가세요. 네. 자, 다음! 아, 진짜... 아, 죽겠다, 진짜. 네, 합격! 아, 잘 브로썬islasion 중에서 넌! 아, Austin이신 한 명 네, Franzela 측연혁 reactive quá. content 들어가시죠. 처음 뵙겠습니다. 조혜진입니다. 아 first meet in the morning. 아, odd 열려! 고기 비이이 quarant Seems better.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잘생겼다. 대박. 뭐 당연한 얘기고, 어떻게든 열심히 한번 해보자, 많이 배우고. 네, 오빠. 네, 오빠, 오빠가 아니고 셰프, 셰프. 그러니까 주방일이 처음인 친구라서 굉장히 후레시한 친구입니다, 셰프. 오늘 디노해야 겁나 많은 거 알지? 정신 바짝 차리고, 다시 시작해. 네! 와, 진짜 카리스마 턴다. 멋있어! 저기, 이거 조금 징그러워서 그러는데 대신 옮겨주면 안 돼요? 비켜. 너 후라이팬이나 닦아. 아, 수민아. 후라이팬 닦았다. 어? 아, 핸드폰! 아이고, 참, 저기야. 저기야. 일하는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어떡한... 저기요, 셰프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일대일로 상담을 하겠습니다, 셰프. 뭐하는 거야? 너 뭐하고 있는 거야? 아,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나 너 여기 왜 왔어? 요리가 장난 아니야?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 없고, 기분 예의도 없는 주제에 무슨 요리를 하겠다고 얘기해. 저기, 제가 모르니까 배우러 왔죠. 안 그럼 누가 허드렛니래요? 아,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네, 그러면. 그럼 나가. 네? 나가라고!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, 셰셀동 안 나오면 내 입에서 쌍용 나온다. 하나, 둘! 저기, 저기 일단 옷을 갈아입으러 갈까? 갈까? 응, 갈, 어. 저기, 저런 미친 저기... 비켜, 비켜, 비켜! 아, 빨 새끼. 나 짜증나. 아, 나를 잘라? 아, 그럼 어때서? 우와, 매력있다. 막내 한 번 기똥차게 뽑았다, 인성 위주로. 네, 이 지성과...